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2026 힙합 월드컵 아시아 2차에선 C조 3차전이 오늘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의 상대는 태국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승점 6점으로 C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태국이 3점으로 2위, 중국도 3점, 그리고 싱가포르이 0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 대표팀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성적이 좋지 않았고 성적 외에도 탁구 사건,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한테 보답하는 것이죠. 보이콧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태국전은 전성 매진이 되면서 많은 팬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이번 경기를 앞두고 소집된 선수들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골키퍼에는 송범근, 이창근, 조현우, 수비수에는 권경원, 김문환, 김민재, 김양건, 김진수, 서령우, 이명재, 조유민입니다. 미드필더는 박진섭, 백승호, 손흥민, 엄원상,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정호연, 홍현석, 황인범이고요. 공격수에는 조규성, 주민규 딱 두 명의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이끌 감독은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입니다. 이번 태국 2연전만 딱 맞게 됐는데요. 대표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황선홍 감독의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두 경기에서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합니다. 팀의 분위기, 선수들 간의 조화, 화해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사실 황선홍 감독은 딱 두 경기만 맞고 그 이후에 정식 감독이 A대표팀을 맞게 됩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이 좋은 활약을 해서 A대표팀 감독으로 승격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이 A대표팀에 부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결국 황선홍 감독은 이번 두 경기를 잘 마치고 23세 이하 팀을 이끌고 23세 아시안컵 3위 안에 결과를 낸 뒤에 파리올림픽 본선에 가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4위로 가면 아프리카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3위 안에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그럼 이번 태국전 선발 명단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큰 이변이 없다면 조윤호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선수도 있긴 한데 일단 베스트 전력으로 나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4백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서령우 선수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것도 최정예 멤버죠. 김영권 선수가 최근에 실수도 하고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와 호흡을 맞추기에는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왼쪽,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화 선수가 왔는데 이 부분 오른쪽 경쟁도 앞으로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소동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원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승호, 황인범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승호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는데 최근에 버밍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대표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대표팀이 이 자리가 상당히 약한 자리거든요. 큰 정우영 선수가 물러난 뒤에 박용호 선수가 이 자리를 맡았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이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대표팀의 무게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어깨가 조금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2선에는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발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중원에는 최근에 폼이 아주 좋은 이재성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강인 선수가 아마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 대국민 사과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황선호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경기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골도 넣고 도움도 기록하면 이 경기를 지켜온 팬들이 또 박수도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좋으나랴 하면서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주민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기성 선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에 폼이 더 좋은 주민규 선수가 선발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홈팬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33살에 늦가기 대표팀 선수가 환영을 받으면서 경기를 치르는 게 더 첫 경기에는 좋겠죠. 원정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은 아마 대표팀도 처음이고 조금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이 가득 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주민규 선수가 박수를 받으면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4-2-3-1 포메이션으로 최전방에 주민규, 이선해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중원에 백승호, 황인범 포백은 김진수, 김연건, 김민재, 서령욱, 골키퍼는 조인우 선수가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민규, 김문화 선수 같은 최근에 폼이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띕니다. 나이키에서 최근 새 유니폼을 발표했는데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유니폼입니다. 처음 유니폼을 본 팬들은 이게 뭐냐 소고기 마블링 같다, 육회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핑크색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극기에 있는 빨간색, 우리의 붉은 악마 이런 빨간색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오른쪽에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핑크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트색으로도 특징을 줬는데 이것도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고기 마블링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비슷하죠. 이렇게 핑크색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마블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니폼을 입고 좋은 활약을 하면 우리가 또 이 유니폼이 또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 유니폼, 나머지 유니폼도 그랬죠.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 유니폼을 입고 좋은 경기력,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유니폼도 우리 눈에 이뻐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정 유니폼도 보겠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이런 아주 신기한 무늬가 있는데 나전칠기를 좀 상징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나전칠기가 이렇게 예쁜데 유니폼을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홈 유니폼보다는 원정 유니폼이 조금은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정 유니폼은 사실 우리가 조금은 실험적으로 유니폼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도, 모험은 괜찮다고 봅니다. 선수들이 입은 버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 오늘 저녁 8시에 태국과 경기를 치르고 26일에는 태국 원정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요. 최근 아시안컵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대표팀이 2박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